안녕하십니까. 순재TV 입니다. 이제 기온기 수리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. 다 끝났고 이 기온기 두대는 제가 이제 곧 구독자가 만명이 돼 가거든요. 만명 되는 기념으로 원가로 날리겠습니다. 고속대우고 기본적으로 누유 수리는 다 끝냈습니다. 엔진오일 갈고 미션오일 갈고 밧데리 갈고 휠터 갈고 기본적으로 브레이크 안되는거 다 수리했고 이렇습니다. 그리고 요 두번째 기온기는 저속대우에요. 저속대우가 아무래도 고속대우 보다는 조금 쓰기 불편하죠. 대신에 이제 덤프 유압 덤프가 됩니다. 두대의 분무기는 있는데 분무기는 뭐 작동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겠어요. 분무기는 거의 안쓰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안에 뭐 패킹가리만 해도 쓰는데 지장이 없을겁니다. 네 상태가 이렇습니다. 그렇고 이제 뭐 중요한건 이제 가격인데 요 요 요 트랙터 요건 아 트랙터가 되죠. 점심때가 되가지고 말이 헛나오네 배고파가지고 이제 이거는 90만원 제거 때 90만원에 가득했죠. 예 맞습니다. 원가 이하로 날리는 겁니다. 90만원 요거는 110만원 110만원 이 경기는 저희 그 우리가 제 유튜브 보시면 대동콤바인 타작 하시는 형님이 있어요. 예 그 형님꺼 경기를 처리해 준 겁니다. 원래대로 하면 뭐 이렇게 수리할 소요가 있는 거는 뭐 60, 70 예 그 정도에 따와서 예 한 1, 20만원 예 이제 저거를 부속값이나 이제 뭐 5일 같은거 갈고 1, 20만원 투입해 가지고 보통 뭐 업자들이 뭐 보통 한 140, 50 예 150에 날립니다. 근데 제가 좀 비싸게 따왔어요. 아는 형님꺼라 갈고 후려치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90에 가온거 배터리하고 연류휠터하고 차축하고 벨트 갈고 뭐 이래저래 좀 뭐가 좀 더 갈건 더 갔습니다. 미션오일 다 갈고 엔진오일 갈고 예 한 10만원 정도 손에 맞나 예 그리고 이것 이것다 뭐 와서 이제 호수 갈고 이제 탱크 청소하고 유압류 넣고 이건 가와 가지고 예 저속고속 기어가 고착이 돼 가지고 애 먹었습니다. 근데 뭐 경유 넣고 시간이 좀 걸렸죠. 뜯기보다는 아무래도 경유 넣고 세척해 가지고 녹을 싹 빼내는게 예 좋습니다. 밧데리 갈고 배선 갈고 뭐 이래저래 이것도 예 수리가 좀 들어갔죠. 벨트 세거로 갈고 예 요건 110만원 예 뭐 필요하신 분들은 요 저 영상 하단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예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. 꼭 쓰실 분들 꼭 쓰실 분들 안에서 연락 주십시오. 예 경기 영상으로 뭐 조회수 많이 뽑아 먹었습니다. 예 뭐 제가 저렴하게 날리더라도 뭐 저한테는 크게 손해가 없으니까 앞으로 영상 좋아요와 예 구독 예 계속 해 주시면 앞으로 뭐 수리할 것 많습니다. 트랙터도 예 트랙터도 있고 뭐 이것저것 뭐 세거에요 어떻게 보면 전 재능기부라 생각하고 예 하는데 처음에는 예전에는 저도 저걸 했어요 장사를 했었는데 이게 중고 중고 중고를 팔다보면 마음이 계속 찜찜해요 아무리 수리를 해서 나가도 예 예 또 어린가 모르게 생각지도 못한게도 고장이 날 수가 있거든요 예 항상 중고를 파는 마음에서는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. 최대한 양심껏 예 저는 이제는 뭐 마진이나 수익은 수익보다도 제 취미 예 취미활동에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. 예 저만 즐거우면 되죠 이거 경기 두대로 참 즐거웠습니다 뜯 뜯고 뭐 수리하고 안되는거 레저레 만지 보고 예 예 이 경기가 참 애굼이겠어요 우리 형님이 기름통에다가 휘발유를 넣어가지고 예 아무튼 뭐 경기 꼭 필요하신 분들 연락 예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 푹석은 경기 가져가서 또 뭐 장사하고 그러지는 않겠지요 이거 뭐 예 맞습니다 근데 뭐 꼭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도 예 큰 뭐 저거 하자는 없고 손해보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9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뭐 개인꺼 개인꺼나 방치된거 사면 설차이 수리할게 좀 알게 모르게 더 갑니다 저도 예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예 내가 탄다는 마음으로 내 눈에 보이는건 수리했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퀴 되 omas 고 은